안녕하세요. KBS 엔진암노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입니다. 오늘은 백수정 로컬 크리에이터님이 찾아와서 인터뷰하셨는데요. 어떤 인터뷰를 하러 오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백수정입니다. 오늘 좀 어떻게 오셨어요? 아, 네. 제가 지금 동남권역에 그중에서 창원의 채치원의 흔적을 따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 채치원 선생님의 흔적이요? 네. 도쌈이 또 채치원과의 인연이 막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걸 취재차 왔다가 또 섬장님을 뵙고 싶어서 오게 됐습니다. 와, 그러면 채치원 선생님도 알리시고 도쌈도 알리고 섬장 오용환도 알리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와, 너무 좋다. 여러분 보셨죠? 도쌈은 이렇게 스토리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도쌈아에 오셔서 행복한 마음을 듬뿍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쁘신데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엔점노 스타트 크리에이터 섬장 오용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엔점노 KBS 엔점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